24시간 4개를 15분 연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4개에서 15분 연장으로 해달라고? 아 이득인가? 숫자로만 따지면 이득이긴 하는데 아 근데 막상 지금도 보태서 한번 뒤집어가지고 짐 들고 아 이거 나 근데 뭔가 진짜 시간적으로만 보면 이득인데 이건데 왜 소라고 정님 투수들의 그걸 받아줄까요? 5개에 20분으로 할게 됐지 그럼 아 이거 진짜 맞는거야? 나 정말 이제 모르겠어 가자! 시발! 땡큐 아이고 느낌이 좋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3분만은 17시간이면 이게 지금 내가 잘 한 거 맞아? 맨들아 이거 잠깐 그냥 없던 걸로 하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아 협상이 안돼 광기에 미쳤어 지금 날 더우니까 날 더우니까 왜 나한테 풀고 지랄이야 미안해서 많이 안 돌렸다고 어차피 또 나중에도 또 계속 이러고서 그럴 거잖아 뭘 화가 나 지금 하나도 안 났어 님들아 도망달려 미쳤어 얘들아 아 안 끝나 끝이 안나 아니 행복한데 이 얼굴에 굴어놓으면 어떤 누가 뭘 쳐먹고 진짜 내가 로또를 받아도 이 얼굴이면 행복해 보이지 않을 거야 얘들아 내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어떻게 맛있게 먹으래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얼굴이 이런걸 어쩌라고 아니 지금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데 좀 맛있게 좀 먹으래 아니 뭐 어떻게 더 맛있게 먹어 난 잘못 없어 난 잘못 없어 난 잘못 없어라고 그랬어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 요래 아니 아니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면 영추부님 내가 24시간짜리 룰렛 하루씩 하는게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수술이 5개 없을 테니까 룰렛 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90 몇 시간이고 15분 하면 이득이니까 했지 내 얼굴을 지금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지 않겠니? 이렇게 내가 빌게 영추부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96시간보다 15분 했어 40시간이 더 이득이잖아 유튜브님 일단은 만약에 또 추가가 된다면 좌편으로 만들자 카톡 한 번만 봐달라고 뭐 이딴 거 보내지 말라고 주먹 쥐고 있는 사진 마동석씨가 여기서 왜 나와 아 방송 알찼다 이제 자러 가야지 명절씨 좋게 생각하자 없앴잖아 보라야 없앴어 시간 보라야 그래도 응 아닌데 안주면 또 5개는 충전돼 있을 건데 안 돼 안 돼 이제는 돌리지를 못하게 금액을 기하수급적으로 올려버릴 거야 그럼 어쩔 거야 아 진짜 도라야 아 아 아 아 영튜브 미안했어 땡큐 지금 영튜브가 방금 돌려서 노래 뽑으신 분 진짜 생일내로 머리카락 꼭 뽑혀서 당분간 머리 감을 때 옥수수 털리듯이 옥수수 털려서 나오시라고 제발 꼭 전해주세요 그래 시원하겠대 그만 돌려 바보 땡큐 멍청이 오늘 말고 이 시간이 두자리 숫자로 갈때 하자 똑같이 만원에 두자리 숫자로 갈때 아님 가기 직전도 괜찮아 아 아 한성 뛰 시작 하겠습니다 땡큐 아니 아 아 아 아 2 아 아 뭐야? 그만둘러 이 미친놈들아 이러다가 죽겠어 나 이러다가 무덤 들어가는 거까지 방송하겠어 저번 주부터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 절반에 뭘 주무시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8시간 자는데 그것도 6시간 짰다가 이번에 말해줬어 이번에 내가 며칠 동안 6시간밖에 못 하다가 오늘 8시간 9시간 짰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 룰렛에다가 마이너스 30분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인형님 엮여 놔요 이중에 얻어 놔 그래서 뺐어요 어쩔 수 없이 야 마이너스 30분도 0.5%였어 그 0.5%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지랄뿐이야 어휴 화딱 지나 야 무슨 일주일 암흑에 유튜브 가기야 저승행이지 인마 방송 다 하고 저승 가르치 알았어 내가 약속할게 방송시간 다 끝내고 죽을게 그럼 된거지 연장룰렛이 종료되었습니다 야 진짜 끝난거야? 축하드립니다 117시간 11분 증가되었습니다 200시간 18분이에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신단다 케이크 먹는다 다시 재원한 날 땡큐 연장료렛 얘들아 근데 진짜 내가 응? 어 뭐야 아 이거 5만원짜리 그거 내가 안해놨구나 아니 마라돈는 어차피 가야돼 연장료렛 이거 똑같은거 중국되면 1%짜리 교체해드리거든요 연장료렛 15분으로 바꿔달라고? 아 근데 어차피 연장료렛으로 바꿔도 이제 금액이 달라요 내가 말했잖아 한 번 돌릴때마다 5만원이라고 연장료렛 하지마 그냥 왜 자꾸 할라그래 너무 비싸잖아 금액이 이번 연장료렛 말고요 방송 연장료렛 2탄 뭔소리지? 이거는 지금 여기서 끝이고요 8월 달에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아저씨 분석